윤문식 윤문식은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긴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날만 추워지만 기침이 늘게 되었고 그를 본 아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 윤문식은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그 후에 병원을 찾았더니 폐암삼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죽는 폐암으로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가 있냐며 항암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윤문식이 재혼한의 신나니와의 러브스토리와 사별한 전처이영순과에 대해서 15년간 간병을 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의 이야기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네요. 30년 외길 인생 이라고 외치며 무려 5천회가 넘는 공연으로 마당놀이계의 전설이 된 배우 윤문식. 윤문식의 어린 시절과 전부인 이영순과의 러브스토리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할 인연이었죠. 그리고 윤문식을 보면 늙은 사람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윤문식은 충남 서산의 유명한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윤문식 아버지는 술과 풍류를 즐기던 한량이었다. 피줄은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모습을 닮아 내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원래 할아버지 대의 서산 대천면에 땅 절반이 우리 집안 소유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음내 공무원을 지내다가 결국 내가 9살 되당해 돌아가셨다. 젊은 아내와 7형제를 덩그럭 남겨놓은 채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다. 윤문식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했다. 난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새벽장에 나가야 했던 어머니는 밥을 지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나는 아침밥을 거른다. 하루종일 속이 거북하기 때문이다. 윤문식 아이들은 나를 문둥이라고 놀렸다. 얼굴에 허옇게 부스럼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어도 어머니는 나를 보살펴주지 못했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먹지도 못했으니 꼬락선이가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장 바닥을 휘젓고 다니던 꼬마 장돌뱅이였다. 그러다가 윤문식은 동네를 돌아다니던 악극단을 보고 혼을 빼앗길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윤문식 간혹 천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나 혼자 대사를 외웠다. 내가 견우도 맞고 직려 연기도 했다. 1인극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농구 1학년 학위회 때 처음 연극 무대에 섰다. 내 오랜 연기 경력의 시발점이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윤문식은 돈을 벌기 위하여 무작정 가취를 하기도 합니다. 윤문식 막상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갈 데가 없었다. 결국 동두찬으로 갔다. 매영, 둘째 누나 남편, 이 단위는 미군 부대에 가면 먹고 잘 수는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미군 심부름을 하는 하우스 부위, 이발소 면도사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다. 새우잠을 자면서도 배우가 되겠다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1961년에 연극배우로 데뷔한 윤문식은 이영순 씨의 집안이 교장선생님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윤문식 전부인 이영순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죠. 윤문식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도농이 퉁퉁 부어 무대 앞에 나타났다. 집안의 반대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다. 광대에게 시집을 가려면 차라리 목숨을 끊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윤문식은 포기하지 않고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윤문식 결국 장인 어른의 순낙이 떨어지기도 전에 도봉 산장을 빌려 결혼식을 치렀다. 아내는 우리가 살 집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 서른 살이 넘도록 교직 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저축해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윤문식은 1977년 이영순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교장 선생이었던 장인 어른의 허가는 끝내 없었고 둘이 그냥 강행한 것이죠. 나중에 결국 딸과 사위를 용서하게 됨. 윤문식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지났다. 처음에는 여우같이 사랑스럽던 아내가 살퉁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당신 용돈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아내가 더 이상 담배값을 쥐어주지 못하겠다는 항전의 나팔 소리였다. 윤문식 40살 되던 해 난생 처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80년 국립극단에서 받은 첫 월급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바쳤다. 26만 4천원이었다. 어머 당신이 어쩐 일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내보라다 뽀뽀를 하며 애교를 떨었다. 그제서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윤문식과 전부인 이영순 부부 사이에는 아들과 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 이영순이 당뇨를 앓기 시작하고 거의 15년을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윤문식 안에 병이 악화되면서 온몸에서 농이 나오니까 하루에 기저귀 400장을 썼어요. 간병인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니 제가 돌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윤문식과 윤문식 딸이 번갈아 이영순의 병관우를 하게 됩니다. 윤문식 마이너스 15년 동안 이별 연습을 한 거요.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지방 공연을 하느라 인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막상 저세상으로 떠났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군요. 연기나 삶이나 완벽함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뭔가에 달려드는 것 아니겠어요. 윤문식 안에 이영순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윤문식은 2007년에 당뇨로 15년 투병 후 세상을 떠나게 된 아내를 언급하면서 아내와 산 세월이 30년인데 그 중 15년이 병관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간호를 해주지만 아내의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며 외면하는 모습이 지금도 가끔은 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더 자상하게 해줄 거라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렇게 2007년 정부인 이영순과 사별한 윤문식이 2011년 같은 아파트에 있고 있던 신남이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신남이 신남이 나이가 윤문식보다 18살의 나이고 전직 국가대표 유도 선수의 딸입니다. 신남이지만 현재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는 나이 차이가 18살보다 더 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같은 아파트의 웃으로 가끔 마주치게 됐는데 항상 윤문식을 보며 웃으며 인사를 했고 알고 보니 둘 다 혼자 사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결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윤문식은 촬영 스케줄이 있어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겼지만 차가 없었습니다. 신남이는 직접 운전을 하여 데려다 준다고 하였고 함께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 아내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윤문식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내와 결혼한다면 매맞을 일이라며 거절했지만 아내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50세인 것을 인증하게 되었습니다. 신난이 윤문식과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전처와 사별 후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밥 좀 사달라고 했는데 드라마 촬영 얘기하다 내가 지방까지 운전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매니저 역할을 했다. 윤문식 술을 먹고 비틀거리던 나를 챙겨줬던 예쁜 여인이 지금의 아내다. 아내가 먼저 나에게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내가 프로포즈하려 했지만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다. 윤문식 정말 감동받았다. 남한산성 근처에서 밥을 먹고 공동묘지 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뽀뽀했다. 죽은 사람들이라 소문 안 날 것 같아서 공동묘지 사 있다. 신난이 남편의 존재가 내겐 태상 같다. 18살 여사님에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그의 머리를 열어보고 싶을 정도의 박학다식함에 반했기 때문이다. 아내를 하늘에 주신 선물로 여기고 모시며 살고 있다는 윤문식은 천사가 지금의 아내로 온 것 같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고 황혼의 사랑도 젊은 사람들처럼 뜨겁다며 사랑의 찰론을 알렸습니다. 결국 윤문식과 신난이는 먼저 동거부터 합니다. 신난이 동거부터 시작했다. 당시 윤문식이 공연하는 장소랑 내가 살던 집이랑 굉장히 가까웠다. 이외 공연을 할 경우 굉장히 늦게 끝나지 않나. 윤문식은 운전도 안 해서 지하철 타고 다녀야 하는데 너무 늦으면 출퇴근이 번거롭기 때문에 한 두번 우리 집에서 자고 공연장에 갔다. 그것이 계속돼서 결국 눌러 앉았다. 신난이 하지만 동거를 하니 한 좋은 점이 있었다. 윤문식의 아들이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취를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주말에 집을 못 오더라. 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색한 자리로 옮기자고 말했다. 그렇게 아들방 하나를 만들어놨더니 주말마다 오더라. 두 사람은 2011년 결혼식을 올리는데 윤문식의 두번째 결혼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난이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윤문식 아네와 재혼하기 전에 장인 어른이 유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라 결혼 전에 죽는 거 아닌가 그랬다. 처음 만나기 전 굉장히 떨었다. 참고로 윤문식의 장인은 윤문식보다 12살, 장모는 4살 연상입니다. 맞아 죽을까봐 결혼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장모의 도움으로 장인 어른의 마음도 돌리고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윤문식 아들 딸의 반대를 물리친 사연. 요즘 헌문 결혼이라고 말을 하면 특히 자식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무조건 좋아하는 산남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산 문제인데요. 윤문식 재산 분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황혼재혼을 추천하지만 호증이나 재산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윤문식은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해주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문식 나는 윤난이와 혼인 신고 전 아들과 딸을 불러서 내 재산을 보여주며 내 재산이 이 정도니 우리 산등분 하자고 했다. 아이들도 쾌히 신나겠다. 그래서 부부 노후자금엔 손을 안 대기로 하고 나도 자녀의 돈에 손을 안 대기로 했다. 윤문식 신난 이 부분에 노후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윤문식 역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로 하고 말이지요. 윤문식은 이렇게 슬기롭게 자녀들의 반대를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문식은 이렇게 슬기롭게 자녀들의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